. 곧? 하운 빠지고? 이게 구가 권력이거든 가보려? 아 사실 카사디는 처음엔 뭐 없어요 6레벨까지 그냥 어 상대가 뭐든 간에 비슷하다 보면 돼 웬만하면 그래 화이팅 오히려 저런거 가는게 더 도움이 안돼 응 열심히 해 얘들아 그냥 기도는 해줄게 어? 뭐야 졌네? 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상타 좀 그만 쳐다오 왜 그러세요? 빅토르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거 귀하나만 하죠 하지만 이거 밀기 힘들거든요 빅토르도 아 아 와 다행이다 킬 날뻔 빅토르 노플 이게 보인거 아냐? 아 아 좋 좋습니다 야 얘네 딜 진짜 약하다 다 AP라서 다 AP면 약해야지 미드 밀면서 가야겠다 바로 가야겠다 오케이 다담한거 같은데? 저 와 이게 안돼? 아니 말도 안돼 아니 이거는 죽어줄만 했잖아요 뭐 이렇게 되냐 와 2차까지 밀었네 확실히 1L같은거는 풀언든 상대로 힘들긴 하지 이게 상성이 그죠? 무시하고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아 오케이 뭐야 얘 뭐야 아 에반디 우와 이게 안돼 아깝다 까비 이게 뭐야 지난 시대에 좀 본거 같은데 그쵸? 전령이나 치자 우리 사람들 저기서 어그로 끈다 셀퍼문 가족가이거든? 할만하거든요 어 근데 1L도 있네? 음 잘가 여보세요? 뭐야 전령 왜 안먹었어? 와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먹으면 더 굴리기 힘들어 이거 미드옥대기 하고 우리 좀 급하게 가야되는데 2차나서 안먹는건 뭐야 이거 아 이게 안맞아? 아 이게 맞아? 아까운데? 아 아 아깝다 이게 전령 안먹으면 랩차 계속 날텐데 상대 13랩인데? 상대 13랩인데? 아니 나 11랩이야 얘들아 아니 이게 원래 먹고 계속 밀었어야 되는데 투옥재기로 굴릴게 지금 전령 밖에 없었는데 이걸 안먹으면 음 음 그래그래 아앗 오케이 투옥 음 난 가야겠다 미니언 이거 타겠다 아 안타네 음 그래그래 에라 모르겠다 어 좋았어요 아이오 아이오 음 그래그래 밀만한가 이거? 아 안되겠다 어 미니언 타이밍이 개미부터 밀죠 얘 누구 있나? B4가 있구나 뭐야 얘 어 그래그래 뭐야 어 그래그래 뭐야 저거요 저거요 어 이 노래 잠깐만요 이거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아님? 이거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아님? 어 미드 이렐리아인가? 모르겠네 근데 이제 방어마저를 고민 안해도 돼가지고 그거는 좋긴 해 체력 고정이라 그냥 어 미드 신즈 든가봐 이러면 스펠 보니까 아깝다 아 이거 청타 좀 쳤으면 그건데 아깝다 해각도 볼려고 했는데 좀 빠르네 6렙 찍으면 진짜 죽을 일 없는데 그전에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거까지 먹으면 아마 6렙 될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놓친게 없어서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포지션 사지 말자 돈 아끼면 사죠 아 이건 가져야되는데 그죠? 까비 40분 40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냥 그냥 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응 그래 후반 가보자 너희도 이제 어쩔 수 없는거 알잖아 이렇게 돼버린거 이제 뭐 어떻게 후반 가야지 어허허허허 뭔가 뭔가 이상한걸 본거 같은데? 어허허 음 그래 후반 가보자꾸나 흐허허 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죠? 음 후반 한번 가보자 어허허 어허허 어 그래 그래 제어가 안돼 브라이온는 아 이게 맞아? 미안하다 그만 때려 다오 와우 체력 10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모란검이라 그런가 노려볼만 한데 지금 이거밖에 없다 가고 있긴 해 가보면 제약골드거든요 야 먹었다 이거 나쁘지 않아 미드는 밀렸지만 그래도 난 킬 좀 먹었어 상대 오긴 하는데 한 번 빠지죠 저는 야 이거 뭐야 버그 아니야 데미지 와 다행이었는데 리프한테 죽었네 나쁘지 않아 이런거는 뭐야 어 그래 괜찮은데 기본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자신 없네요 이거 이길 수 있나 진즈드가 해집고 들어오는 것도 우리 못 녹일 것 같은데 딜라인이 주는 움직임이네 범호사 때 하자 상당히 이성적이네 3용까진 괜찮아 그것도 맞아 야 이거 갈게 야 타워 하나 공짜로 먹었다 그래도 천사 안 빠졌으면 노려볼 만했나? 안되겠다 어차피 도망가야되 그죠? 템이 이상해 방템좀 갑시다 14레벨 많이 잘 크긴 했는데 지금 레벨 버그쓰긴 했거든요 카사린 이제 15레벨이야 야 미쳤다 레벨 나 혼자만 레벨업중 국가권력급 카사린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근데 이렐은 안돼 이렐은 좀 어렵긴 해 그래그래 치아잡기좀 빡세네 어 야 맞았다 가보자 뭔데? 에잇 나는 고망가 그리고 굿 GG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 죽으셨네요 어 어 아 야 오케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죠? 이 정도면 진짜 국가권력급 카사린 완성 직전인데? 나 누가 잡냐 상대팀중에 4네이브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아 이거 안되나? 애매한데 좀 아 이게 안돼 주자 주자 그래그래 주자 오히려 좋아 고민할거 없어 이러면 16레벨 16레벨 좋고 16레벨 좋고 아 아 하필 마공룡이네 근데 좀 빡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여기까지야 얘들아 곧 이거거든 이게 국가권력급 카사린이거든 군양까지 사볼까요 막템을 그냥 라바돈 갈까? 악의 갈까도 원래 고민했는데 그냥 라바돈 가는게 낫겠는데 다윗 다윗 응 그래그래 난 도망갈게 범아도 빠졌다 니코로 낚시했구나 어 힐 야무진데 에어라 모르겠다 나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저거 저거? 야 쪼개 안주고 독하다 독 어 아 하지말걸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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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템을 하나 갈까? 그 뭐 탱템 하나 더 갈까요 진짜? 시면에 가면? 이게 맞나? 이것도 또 저렴하네 이거 얼마야 뭐야 2400원? 야 이거 가자 폭탄 세일인데? 이거 좀 어차피 저 모습 안보여주면 상대도 못치거든요 계속 가야겠다 이건 봐야되는데 얘들아 너무 빠졌는데 뭐 타운 빠지고 이게 국가 권력이거든 다운로르 애매한가? 야 그냥 이거 가자 안되겠다 그냥 이거 먹는게 나은거 같음 야 오케이 됐다 오히려 늦게 먹어서 다섯명 다 살렸어 장로 오히려 좋아 미드 박죠 장로인데 내가 다 터트려를 줄게 얘들아 그냥 박으면 이길거 같애 뭐 바론까지 갈 필요도 아니 가면 좋긴 한데 음 그래그래 그냥 박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? 그 바론으로 가자 이렇게 된거 자 이렇게 바론으로 선회 두부 잡을까 그냥? 약간 좀 아쉽긴 했는데 응 그래그래 싸움 열었으면 됐지 뭐 하하하하 조더걸력 앞에선 그런거 없거든 저거요? 어? 자 투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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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